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DMC, 융합연구단의 C대역, X대역, KU대역 송수신, 갈륨 나이트라이드, MMIC 칩셋 기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로서는 저희 DMC 융합연구단의 국가정책적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융합연구사업 목적 부합성, 예상 연구 성과 및 파급 효과와 연구 목표 및 내용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륨 나이트라이드 MMIC 칩셋 기술과 관련된 과학기술 연구회 융합연구단 사업과제 계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제명은 국방무기체계용 핵심 반도체 부품 자립화 플랫폼 개발 사업이고, 과제 기간은 2019년도 12월부터 3년간 수행 중입니다. 주간기간은 애트리, 협동기간으로서는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한국나노기술원, 충남대, 북영대가 참여기업으로는 웨이비스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시정찰 분야의 지상, 함정, 항공기 레이더 체계에 적용되고 있는 TRM 핵심 부품의 경우, 화합물 반도체, 갈륨 나이트라이드 송수신, MMIC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EL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말씀드린 갈륨 나이트라이드 송수신, MMIC의 핵심 부품을 국내 공정 기반으로 국산화하기 위한 공정에서부터 모델링, 설계까지 전주기적 요소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륨 나이트라이드 MMIC 부품 기술은 해외기술 선진국에서 수출화가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선진국 기술 도입이 어려운 기술입니다. 따라서 국산화 기술 확보를 통한 국방 핵심 부품의 기술 자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분야입니다. 저희 DMC 융합연구단에서는 본 갈륨 나이트라이드 MMIC 칩셋 기술 개발 사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술 수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개발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기능 레이더용 TRM과 대포벽 레이더용 TRM 등에 소요되는 C대역, X대역 갈륨 나이트라이드 MMIC입니다. 또한 위성통신 및 탐색기용 TRM에 소요되는 KU대역 갈륨 나이트라이드 MMIC입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갈륨 나이트라이드 햄트 소자 기술, 능동수동 소자 모델링 및 라이브러리 기술, 갈륨 나이트라이드 MMIC 설계 및 공정 기술을 연구 내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DMC 융합연구단에서는 국방무기 체계용 핵심 반도체 부품 자립화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협동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과의 출연연간의 융합연구를 통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DMC 융합연구단에서는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융합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애트리 내부에 있는 장애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협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2개 출연연, 11개 참여기업 및 3개 위탁기관과 기타 융합기관 간의 개방형 융합연구 컨소시엄 및 협의체를 통하여 융합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DMC 융합연구단의 사업 종료 후 해외 선진사인 울프스피드사, 미코보사의 질화갈륨 MMIC 제품에 상응하는 갈륨 나이트라이드 MMIC를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관 및 협동기관뿐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은 참여기업 및 수요기업을 통하여 특성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DMC 융합연구단의 1세부 과제에서는 개별 갈륨 나이트라이드 PA, LNA, SPDT MMIC 칩셋 및 개별 MMIC가 통합된 갈륨 나이트라이드, 원칩 MMIC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군수 분야의 탐지추적 레이더, 에이사 레이더, 대포병 레이더, 위성통신용 갈륨 나이트라이드 MMIC 기술과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DMC 융합연구단의 C대역, X대역, KU대역 갈륨 나이트라이드 MMIC 칩셋 기술 개발을 통하여 기술적, 경제적, 산업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술적으로는 핵심 국방부품 분야 원천기술 확보 및 이해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뿐 아니라 미래 무기체계 개발에서 원활한 부품 수급 및 안정적 체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적, 산업적으로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부품의 수입 대체 효과와 국내 국방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DMC 융합연구단 C대역, X대역, KU대역 갈륨 나이트라이드 MMIC 칩셋 기술 개발은 기본적으로 국내 공정기술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 파운드리를 통한 갈륨 나이트라이드 MMIC 설계기술 개발 과제와 같은 타과제와는 내용적으로 차별화됩니다. 연차별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년도에는 0.2 마이크로미터 갈륨 나이트라이드 MMIC 라이브러리 구축 C대역, X대역, KU대역 개별 갈륨 나이트라이드 MMIC 칩셋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갈륨 나이트라이드 햄트 소자의 신뢰성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차 년도에는 갈륨 나이트라이드 엠트 MMIC 라이브러리 고도화 및 PDK 개발, C대역, X대역, KU대역 갈륨 나이트라이드 MMIC 칩셋 시 제품 및 신뢰성 평가, 그리고 원칩 MMIC 설계 예정입니다. 또한 3차 년도에는 C대역, X대역, KU대역 갈륨 나이트라이드 MMIC 원칩 제작 및 측정, 분석, 그리고 성능 시험, 환경 시험, 동작 시험 등의 신뢰성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능동 수동 소자 모델링의 경우 0.2 마이크로미터 갈륨 나이트라이드 햄트 소자는 엔겔로프 모델을 이용하여 소신호 및 대신호 모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RLC 수동 소자는 측정치 기반 소신호 등과 모델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0.2 마이크로미터 갈륨 나이트라이드 햄트 라이브러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갈륨 나이트라이드 MMIC 개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대역 갈륨 나이트라이드 SPDT 스위치 MMIC의 경우 삽입 손실 0.9dB, 격리도 32dB, 최대 입력 전력 36W 특성을 가지는 국내 공정 기반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갈륨 나이트라이드 PA MMIC의 경우 25W급 X대역 갈륨 나이트라이드 전력 증폭 MMIC를 국내 공정 기반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이때 특성은 이득 27dB, 출력 전력 44dB의 효율 38%를 나타냈습니다. DMC 융합연구단에서 개발한 X대역 질화 갈륨 SPDT 스위치 MMIC는 삽입 손실 1.9dB, 격리도 30dB, 최대 입력 전력 30W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단에서 개발한 20W급 KU대역 갈륨 나이트라이드 전력 증폭 MMIC는 이득 18dB, 출력 전력 43dB의 효율 28%의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